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캔보자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휴미라 점유율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플라이마가 시장 침투를 시작했죠. 바이오시밀러 군단이 침투를 시작했고 유플라이마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 입지에 이미 올라서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휴미라의 점유율은 점점 낮아지게 될 겁니다. 유플라이마가 시장 침투에 아주 강력하게 다크스로 떠오를 입지를 잘 마련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잠정 합의에 도달을 거의 임박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나왔죠. 모든 환경은 증시 대세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티린의 주가 흐름을 보면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던 합병 부분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죠. 이미 주도주로 등극을 한 주가의 강력한 흐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휴미라 점유율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아주 좋은 소식이 또 나왔죠. 삼성바이오와 셀티린 침투 속도를 내고 있다. 매달 소폭시 하락을 하고 있고 휴미라 점유율이 시밀러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7월부터 열렸습니다. 7월부터 판도르의 상자가 딱 열렸는데 열리고 8월, 9월, 10월 가면 갈수록 원래 휴미라가 다였죠. 암제비타가 먼저 진입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시밀러가 7월에 열리면서 침투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처음에 침투를 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죠. 벌써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지났는데 99.1%에서 97.8%까지 꽤 유의미한 수준으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죠. 지금 암제비타가 1.3%까지 가장 먼저 진출해 있었던 암제비타가 가장 빠르게 올라서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하드리마 0.5%까지 올랐죠. 그리고 코에러스의 유심리 0.2% 이렇게 갔는데 셀티린의 유플라이마가 아직 점유율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유의미한 수준의 차방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미라는 상당히 가장 세계매출 1위의 바이오약품이죠. 그래서 이쪽에 침투를 하게 되면 셀티린의 유플라이마 매출이 점점 늘어나겠죠. 무려 연매출이 24조나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납니다. 미국 시장이 정말 크죠. 미국에서 지난 7월 1일 특화가 만료되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고 삼바, 에피스그룹, 셀티름도 7개 회사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출시를 했고 암제는 에브비아하고 합의를 해서 1월달에 암제비타를 판매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점유율이 높죠.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그런데 이제 제대로 판이 벌어졌죠. 내년에 시장이 향성이 되고 2025년도 정도 되면 아주 크게 판도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크게 바뀌어 있을 텐데 지금 경쟁력 강화, 휴미라 전원호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유플라이마가 입지를 잘 다져놨죠. 지난 7월 시장에 진입을 하고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인 옵탐에서 관리하는 공범, 벤타그라, 처방집에 등재가 되었죠. 지금 베이스를 잘 깔아놨고 지난달에는 미국 주요 전문 약국 체인인 케어 파트너스 파머시와 공급 계약을 체계를 했다. 이렇게 전문 약국 체인과 체결까지 지난달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침투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해당 채널에 연계된 환자만 천만 명이니까 상당히 빨리 침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유플라이마는 휴미라를 제치고 케어 파트너스에서 단독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상태죠. 판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이달 성적의 기대가 커진 배경이다. 이후에 유플라이마는 연말까지 미국 보험시장의 40% 수준을 확보 입지를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경쟁력이 탑클래스죠. 셀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베이스를 봤을 때 상당히 매출이 크게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그리고 램시마스시가 내년도에 24년도에 또 시작을 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시작해서 앞으로 매년 점율이 높아지겠죠. 계속 침투해서 램시마스시의 편의성 이런 부분으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여가면서 매출이 점점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약으로 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또 직판이죠. 그리고 영업인율도 크게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환경이 워낙에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인질 석방 교전 중지 합의에 근접했다. 막판 줄다리기를 하나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곧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소 5일간 교전을 중지한다. 이 기간 중에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중 여성 아동 중 최소 50명을 24시간마다 순차적으로 석방한다. 이런 내용을 골절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금 워싱턴 퍼스트라든지 이런 뉴욕타임스 이런 곳에서 이런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걸 보면 조만간에 공식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분위기면 앞으로 전쟁 분위기가 협상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런 출구 전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글로벌 정치의 큰 방향을 중동전쟁이 방향을 아래로 끌고 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위치를 봤을 때 상당히 낮죠. 현재 여기 있는데 미증시의 위치하고 키높이를 맞춘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920 정도 920 정도 가야지 현재 미국의 주가 차트 위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키맞추기 하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셀티룸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에다가 그리고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던 합병이라는 부분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를 발목을 잡을 만한 부분이 별로 없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여기 또 공매도까지 금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승만 하진 않겠죠. 그러나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큰 그림으로 볼 때다. 그리고 주도주로 이미 등극을 하고 있는 듯한 주가 차트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시장은 앞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분위기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글로벌 거시적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 가장 앞서서 질출을 하고 있는 이런 차트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주도주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세주 매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밑으로 밀리지 않는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조정 흐름이 또 나을 겁니다. 이런 조정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또 밀고 올라가고 조정이 좀 되면 밀고 올라가고 조정이 좀 되면 밀고 올라가고 이런 계단식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상황이다. 조정을 좀 파동을 탄다고 해도 계속해서 파동 타면서 방향을 위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죠.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나 많이 거꾸로 되죠. 다른 종목들 많이 내려온 종목들 보면 실적이 안 좋다. 이래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셀트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많이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기간 가격적을 많이 받고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금리나 원년이 되는 이런 시기에 주도주의 그런 모습을 벌써부터 먼저 보여주고 있는 아주 탄탄한 모습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크게 보면 이제 치고 올라가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하겠지만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는 확실하게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부분이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주가 위치도 좋고 그리고 배경도 좋고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 모멘텀도 좋고 모든 게 다 완벽한 셀트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